바로 시카푸 2017의 홍보대사 우주선여의 성소, 보나, 루다, 설화, 여우입니다. 네, 여러분의 카메라 소리로 박수 소리를 배송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눈에 띄었네요. 시카푸 2017의 홍보대사 위총 박수 시카푸 2017의 홍보대사 위총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위원장님께서 우주소녀에게 위총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조직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족장, 삼명, 우주소녀, 성소, 고난, 노당, 설확, 여운, 귀환을 제20일에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홍보대사로 위축합니다. 2017년 7월 5일 사당범인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영두 네 계속해서 카메라 수리로 박수소리를 개선하겠습니다. 네 여기 대세 아이돌인 은주소녀가 홍보대사로 위축된 만큼 시카프에 더욱 무궁한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소녀와 조직위원장님의 균형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 스케프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범이와 땡희 인형을 함께 들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찍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진 찍고 나서 잠시만. 두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귀여운 인형을 들고 사진 잘 찍도록 촬영하겠습니다. 이 끝에 초초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형이 너무 귀엽네요. 이번에는 4층 45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측 45도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위촉장 없이 우주선에만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좌측 45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측 45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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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카포의 새로운 한국 우주소녀 여러분.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우주소녀가 시카포의 홍보대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감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포 2017 홍보대사 우주소녀입니다. 인사 한 번 드릴게요. 둘 셋. 우주라이프.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네. 오늘 공연 최고 만화 애니메이션 축제인 시카포 홍보대사가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 시카포 2017과 우주소녀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카포의 새로운 얼굴인 우주소녀의 성소보나, 루다, 설화여름님들. 네.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주소녀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쁨으로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